스텔리코가 협상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오래도록 아무 소식이 없었고 우리는 피를 더 흘려야 할 것을 예감했다 로마인들은 스텔리코가 야만인들과 협정을 맺으려 한다는 걸 알고 분노했다 서로마 제국의 영토 일부가 외부의 침략자들에게 점령당하자 로마인들은 스텔리코를 터뜨렸다 그는 이내 로마의 적으로 선포되어 처형됐다 증오에 서로 잡힌 로마인들은 게르만족 혈통을 가진 모든 병사들까지 죽여버렸다 이러한 맹목적인 분노는 병사들의 가족에까지 미쳤고 그들 또한 살해당했다 생존자들은 알라리크에게 모여도 없고 군대를 일으켜 복수해달라고 간청했다 알라리크는 대답했다 알라 wisely 로마인들에 공포가 무엇인지 알려주겠답니다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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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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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구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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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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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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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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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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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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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라리크의 요구사항은 합리적이고 소박했다. 두 민족 사이였다. 고투족의 요구사항은 화해의 표시였다. 살아남아서 탈출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